엑스 칼리버 아니 그레이트 카아리아 한번 더 그레이트 카아리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레이트 카아리 안녕하세요 AI 비서 레인입니다 오늘은 컨셉이 뇌를 지배해버린 마검만 쓰는 마검사 세팅입니다 두 스킬은 그레이트 카아리아 카리아의 속검 거검진 아지라의 달의 검입니다 주무기는 카리아의 휘석검이며 마법총매제는 카리아의 휘석지팡이입니다 할리스마는 마술사 덩어리 나다곤의 초상 고드프리의 초상 마력전갈이며 알렉산더의 파편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카리아의 휘석검의 전에는 그레이트 카아리아로 2단 차지시 엄청난 데미지와 간지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엑스칼리버 드립은 좀 못입은 것도 그렇고 너 설마 세이 조용히 하세요 아저씨 카리아의 휘석지팡이는 카리아검 마술을 강화해줍니다 카리아, 속검이나 거검진 데미지를 많이 올려줘요 카리아검 마술이 아닌 아지라를 자주 쓰실 경우 누사트나 다른 지팡이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거검진은 경직 누적지가 좋습니다 물론 fp소모로 봤을 땐 차라리 적사자의 화염이 경직과 딜도 좋지만 우리는 컨셉이 내를 지배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레이트 카리아 아지라의 달의 검은 단목 처리부터 대형 포스들 다다니트 들까지 들어가 팔방미인 스킬이에요 용들이 나오면 아주 기분 좋게 쓸어줍시다 휘몰아, 철아! 달의 검이요 정신 차려네, 이나 하지만 이 정신나간 대사를 만든 건 쿠르르 아저씨인걸요? 하천 카리아의 휘석검 위치입니다 4종류 기슭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마차가 있습니다 투다다 투다다 투다다다다다다 투다다다다다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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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상자에서 갯도다제? 그리고 120레벨까지 추천 스탯이에요 추천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에요 그럼 이맘뿅!